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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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쳐지면서 이렇게 가면서 으으으윽 하고 걔는 허고 뭐시 어쩌고 이렇게 가고 걔는 허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으으윽 이렇게 가 요거 물어 징징대 거기는 안그래요 허고 뭐시 어쩌고 허네 허네 네 네벼라 씩씩하게 뱀뱀뱀뱀 이렇게 간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이쪽에 물든 사람들은 보기에 아따 노래가 잔말로 싸가지 없게 돼네 그렇게 돼 그러고 뭔 노래가 저렇게 감정이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대 이렇게 된다고 그쪽 노래를 동편제요? 응 아유 경선은 두 번 그건 흥부가 동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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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귀여워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귀해요 전부 저기 서편제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전라도지 네 전라도 그때의 춘향이는 벌써 울어 그때의 춘향이는 시작 그때의 춘향이는 확실히 울어버립시다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iani 울어 울dist 울고 울어 여기 청성스럽게 청성스럽담말이야 갈까 보다 이렇게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바람도 바람도 수연없고 빨리 해 그냥 이대로 시작! 수연없고 구름 구름 엉덩 수연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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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진 날짓니 수진진 날짓니 해동 청 보람해 해동 청 보람해 해동 청 보람해 해동 청 보람해 누군가 청 청을 comun推는 ear Of 그렇게하기 해동청부라메 해동청부라메 다 수연도 없는 다 수연도 없는 수연도 없는 수연도 없는 동설령 동설령 고개라도 고개라도 동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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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나 가 가 가 가 가 감기잖아. 왜냐? 우리는 이 정서에 너무 익숙하거든. 그때요 준양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울음 한 줄 모르고 울음 한 줄 모르고 울음을 우는디 그것도 안 예쁘게 하네.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갈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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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 없는 구구르구구구 한 번 더 있는데 무기 시작 거끝 구구르구구 흙믹가 두어 시다 흙믹가 수혁은 없는 수혁 없는 수진진 알찐니 수진이 날찌히 해동청포라메 해동청포라메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동설령 고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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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따라갈까구다 김 따라갈까구다 고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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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따라 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친하지 그 슬픔과 그게 정서가 정하니 그냥 친하게 응축되어 있고 그게 이렇게 널 뛰어 감정이 널 뛰듯이 그래서 이게 엄청 과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슬픔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거야. 오버하는 거지. 아까 그 소리는 그걸 누르고 슬픔을 누르지. 누르고 좀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 좀 억제하지. 억제하고 좀 긴장했었는데 얘는 있는 대로 슬픈 감정을 증폭시켜서 더 울어버려. 더 울어버려. 안 우냐 때려줘. 엄마가 때릴 때 더 울어라 더 울어라 하면서 때리는 것도 똑같아.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더 울어 더 울어. 그래 울어봐. 죽여야 때려버려. 이것이야 전라도 엄마들 왜 그러잖아. 너 지금 우냐 더 울어 더 울어라. 똑같아. 그거야 이. 그런 노래야. 우리 쪽 정서는 다 그래. 더 울어라고 막 때려줘 마. 오늘은 나도 춤도 못 추고 있어. 너무 늦어 볼지. 춤도 못 추고. 공들한테 섬이 그냥 다 더 위에 들어가야 돼. 네. 춤도 못 치고. 소리를 많이 받았네. 춤도 못 치고. 춤도 못 치고. 춤도 못 치고. semiconductor 그때는 시민을klore commod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